경남 거제에서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를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가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효정이 엄마라고 소개한 A씨가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린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A씨는 20대 건장한 가해자가 술을 먹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에게 잔혹한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딸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다고 썼습니다. A씨는 심지어 아이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붕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살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과 폐혈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A씨는 경찰은 11차례 신고해도 번번이 가해자를 풀어줬다며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일 것이라며 가족, 연인 간 폭행 또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양형을 가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원근은 제2의 효정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마무리됐는데 18일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5만 1천 명으로 청원 접수 기준을 넘긴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일 가해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때리고 전치 6주에 상해를 입혀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긴급 체포됐지만 약 8시간이 지나 풀려났는데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 한 달 반이 지나서야 구속된 바 있습니다.